그래 이 집이라도 팔래? 이 집 괜찮다. 이 집이요? 그래요. 이 집 사세요. 아 이 집 내부 좀 볼까? 어? 뭐야 살고 계셨는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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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여기? 하나 둘 셋! 야! 아 여보! 응? 오랜만에 산책이나 가자고. 그래요. 아유 피곤해라. 아이고. 여보 벌써 이 집에서 우리가 3년 동안 살았어. 지긋지긋해 조금. 맞아. 나이가 빠진 게 많아가지고. 벌써 대출금도 1억이나 남았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비싼 돈으로 이 집을 샀을까? 아유 산 게 아니지. 아직 우리 집이 아니야. 아유. 맞아. 아유 어쨌든 산책하자. 여보. 아유. 요즘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저 집을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 그러게요. 난 언제쯤 내 집을 가져보나. 아주 걱정이 많다구. 어. 어 여보 여보. 아니 왜. 저것 좀 봐요. 아니. 단돈 만원에 집을 드립니다. 아유. 아유. 구경하는 데는 뭐 돈 안 들 테니까. 아 빨리 따라와. 어. 대박 이벤트야. 어. 대박이야.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유 여보 여기인 거 같은데. 아이 그러니까 이 근처인 거 같은데. 네 분명히 안내편을 그렇게 써있었단 말이야. 아유 뭐야. 아유 앞에 스포츠가 세워져 있어. 어 뭐야 이거. 저 몇 억짜리 차 아냐? 어이. 아니 쥐라이몽? 뽑기 한 번에 만원. 만원. 완전 혜자 이벤트. 자 만원입니다 만원. 아유 쥐라이몽 또 여기서 장사를 시작한 거야? 어 아저씨 아줌마. 아이고 맨날 오시네. 제가 여기서 이게 쥐라이몽 하우스 뽑기를 시작했어요. 어 이게 뭔데. 그러니까. 자 저한테 만약에 만원을 주시고. 이 뽑기에다가 버튼을 누려서. 이제 하우스를 하나 뽑아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만한 조그만 구멍에서 집이 나와. 거짓말 치지 말라고. 음. 집을. 그러니까 집 같은 걸 뽑아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거기 집이 완성이 돼요. 아이 어쨌든. 그러면은. 음. 해볼까? 아 그래요. 뭐 만원을 집 얻는다는데 좋지. 좋은 집 걸리면 좋겠다. 뭐 개 집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만원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좋아 그러면은. 자 이걸로. 자 한번 뽑아보세요. 오케이. 자 행운의 기운을 담아서. 뿅. 아니. 뭐 이상한 게 나왔는데. 아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사용해 볼까나. 쭉. 쭉. 아니. 오. 아니. 아니. 이게 집이야? 아이. 그럼요. 뭐 이정도면 나쁘진 않네요. 아니. 만원에 이렇게 큰 집을 살 수 있다고? 으흠. 아니. 여보. 오. 아니. 근데. 우리 원래 집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아이. 그런가. 아이.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 아이. 그러면 만원에 다 뽑아가지고. 다 우리 집 하면 되겠다. 아이고. 한 번. 그래. 그래 보세요. 한 번. 아 그건 안 되나? 음. 아이 뭐 일단 다. 일단 하나씩만 하세요. 하나씩만. 아 네. 이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집이? 뿅. 아니. 이건 뭐야? 그건 뭐야? 아 일로 와봐. 엄청나게 걸린 거 같아. 이거 집인가 이것도? 뿅. 아니. 오. 오. 아니. 이게 집이라고. 아 실시간으로. 집이 지어지고 있어. 아니. 이거는 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아니. 집을 파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뭐 집도 있고. 뭐 이상한 것들도 있고. 엄청 많아요. 아니. 아니. 진짜 영화관이 나오고 있어. 영화관 나오고 있어. 아니. 아니면.. Devi예요. 왜 이렇게. здraf시간 Daiichi가 dessus? 지민정관. 여왕 왕 왕이고. 로 quotid Rus은 외계인 대두 방문을 확인차는. 완전 연약 선생님. met up for mana. adjusted. 이 영화관란를 함께 두 명. 우리 끝. 으하하핳. 아 또 한 암. 네. 다음. 다음. 자. 다음. 만ine 태주세요. 빨리 crunch.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음 집, 과연 다음 집은 뭐지? 아 이게 뭐야 그냥 텐트 네 와 이 집은 진짜 쓸모없다 춥겠다 그러니까 겨울인데 턱돌아가 이런 데서 자면 여보 이거는 우리 집이 나왔지 아이 됐어 더 좋은 집을 뽑아볼래 아 한 번에 세 개야 아 네 개야 한 번에 네 개 뽑을래 비켜 비켜 알겠습니다 뽑으세요 하나 둘 셋 넷 굿굿굿굿 자 여보 이제 한 번 해본다 아이 좋은 집 좋은 집 좋은 집 야 이런 집은 너무 거대한 걸 뭐 그러게 야 되게 좋은 집 뽑으셨네 아 이런 집은 좋긴 한데 너무 커서 살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딴 거 딴 거 딴 거 아니 이건 뭐야 아니 이런 집은 어떻게 올라가 어 나무집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직접 뚫어가지고 가면 되죠 간단하구만 뭘 아 이게 무슨 집이야 영화관을 팔지 않나 어 이건 뭐야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야 이거 진짜 불량받아 돌아가 우와 완전 옛날 집 같아 멋진 옛날 집 야 이거 뭐야 너무 옛날 집 같다 이런 데는 어떻게 사니 아 그래도 뭐 추억 같은 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뽑았던 이거 뭐야 와 여기서 살다가는 어지러워 죽겠는걸 아니 뭐 한 칸씩 옮겼으면 화장실도 가고 주방도 가고 그러면 됐죠 쓸모없는 집밖에 없네 근데 쟤 이나마 집이 낫긴 한데 차라리 차는 좀 안 돼 아니 적당한 어 적당한 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걸 하다 보면 한번 줘봐 어 다 줘봐 한번 다 드렸어요 다 줘봐 한번 다 뽑아볼게 뭐가 있는지 쓸데없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음 너무 커 너무 커 이거는 무슨 교회 같잖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어 이거 이거 아니 뭐 커도 싫다 차가도 싫다 하죠 그냥 아 적당한 집 없을까 아 이건 뭐야 이건 이거는 너무 별로다 그냥 별로야 아니 뭐 집에 뭐 나무가 있어 아이 정말로 눈이 너무 높으시네 아 이거 아 좀 제대로 된 집 없어 이런 걸로는 못 사 어 만원치고 싸긴 한데 좀 별로다 좀 괜찮은 집 좀 아니 그럼 저도 저도 더 이상은 없는걸요 아 괜찮은 집 좀 소개 좀 시켜줘봐 이건 아니야 이건 음 아 그래 이 집이라도 팔래? 이 집 괜찮다 이 집이요? 그럼 그래요 이 집 사세요 아 이 집 내부 좀 볼까? 뭐야 살고 계셨는데 뭐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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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여기 여기 제가 살던 집인데 아 나가 나가 아 이거 살고 있는 집이잖아 아이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금 금방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할아버지 나가세요 아니 아 어쨌든 나는 이런 집 말고 좀 적당한 집 어? 좀 가정 같은 집을 얻고 싶은 거 뿐이라고 음 큰 집 여기서 사세요 제가 할아버지 없어 그럼 너무 작아 할아버지 냄새나 그리고 나 적당히 크면서 적당히 예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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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쥬라이버 쥬라이버 니 차 타고 빨리 나를 새로운 집 보러 가자 만원에 줄 수 있는 거지? 음 가자 가자 갑시다 좋아요 구독하기 꾸먹 아이고 아이고 아 쥬라이버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집인데 단돈 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오 만원 만원 만원이래요 여보 만원 만원 치고는 엄청 큰데 야 집이 뭐야 이거 오 소파도 있고 아 이건 뭐야 아니 이거는 MP3 같은 거네 이야 한번 많이 둘러보세요 이야 이거 볼까 이거는 불 끄는 것 같고 오 이거 차가 있네 이야 이것도 공짜로 주는 건가 그럼요 이 집을 사기만 하시면은 이 차도 공짜로 드려요 이야 정말로 정말로 이야 엄청 좋네 그리고 그리고 야 이 차가 엄청 비싸 보이네 어 여긴 뭘까 오오오오오오오오 뭐니? 이야 부엌이 엄청 좋아 우와 여보 이 집 너무 좋아요 여기서 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살게 된다면 내가 3시 새끼 어? 왕모 뭐지? 왕이 밥먹듯이요? 내가 진수성찬으로 치려줄 수 있다고요. 아 여기 지하가 있나? 지하도 가봐야지 뭐니? 지하에 이건 보일러실 같은 건가? 그쵸 여기 집이 크니까 보일러 기계가 엄청 커요 이야.. 세탁길이 있고 세탁기가 세대나 있잖아 그니까 말이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아니 이럴 수가! 수영장이 있잖아! 이거는 완전 나이 로망! 수영장! 어푸푸! 어푸푸! 실화야 여기 완전 좋다 당장이라도 여기 살고 싶어 하하하하하 자 여기는 창고인가봐 여기서 다용도실인데 여기서 이상한 것도 만들고 그런 건가봐요 어휴 좋았어 2층도 가보자고 좋았어 여기가 정말 만원이 맞는 걸까 너무 좋다 만원이 맞는 걸까 정말 실화야 자 여기는 빈방인가봐 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옆에는 화장실인가봐요 응 야 이거 완전 깨끗하고 너무 좋다 주라이 몽 아휴 껄려 정말 고마워 주라이 몽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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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디어디어디 어디? 자 일단 여기 두고 오시구나 여기도 한번 보시고 여긴 서재에요 서재 야 여기서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드디어 나의 일방에 삼기는 건가? 야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도 이제 그리고 여기도 만드는 거야 주라이구 정말 고마워 이 정도야 뭘 주라이이.. 나의 집을 만들어 준 거였구나 야 이건 침실이야 침실 정말 푹신푹신한 침대라고 이게 뭐야? 프링이 너무 좋다 아 이거 옷방이잖아? 야 옷방이야 옷방 아니 여보 그 선글라스 뭐예요?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 이거 구찌 안경이라 이거 백만 원짜리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이 집 정말 내 거라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이야 자 어떻게 다 둘러보셨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 집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구매해야지 물론 물론 잠깐만 차도 한번 타보고 차 타봐야지 오이야 이거 뭐야 이거 시동뭐야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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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문 열어야겠다 나가서 지라이매님 정말 이게 만 원이야? 만 원? 정말 이건 실화야? 차도 준다는데 어떻게 만 원인거야 이 버튼 누르면 돼요 이 버튼 앗 이거 누르면 뭐니? 이건가? 고장 났나? 오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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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열게요 유오.. 좋았어 아 되겠다 지라임몽 정말 고마워 아이 멀려 운전해 김기사 아이 그럼요 지라임몽 정말 만원이면 모든걸 이룰 수 있는거야 음 일단 나와서 얘기하실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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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원 만원 자 만원 만원 받겠습니다 네 만원 여기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제가 아까 분명 말했죠 이 집을 둘러보는 때 만원이라고 이 집의 가격은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보는게 만원 그쵸 보는게 만원 여보 타 여보 빨리 가자 튀어 튀어 아저씨 아줌마 돈 100억 주고 가 이 차라도 문조가 가자 안돼 내 100억 halo whoo hello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